대구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제7대 공식 의정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개원 6개월 만에 지역 현안 관련 사업장 65곳을 집중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위원회별로 주요 현안 사업 현장 260여 곳을 중점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강화했으며 특히 3년간 끌어오던 공기업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행을 이끌어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4차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2,200여 건을 지적해 시정에 개선 또는 반영토록 조치했으며 회기 운영은 총 34회 541로 이 중 처리한 한 건은 1,013건이고 의원이 발의한 한 건은 48%를 차지했습니다.